아, 아 자, 또 한 곡 시작해볼까? 아, 무슨 말 뒤야? 아, 뭐랄까? 일하러 가는 느낌이랄까? 물씬 풍겼어요 그 남자 작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,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허탈한 마음에 거리를 걸으며 나도 모르게 노래가 나와 유리 속 TV에 슬픈 표정으로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보다 더 더 슬프게 더 아프게 보고 싶단 느낌으로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지만 그저 흥얼거리고만 있어 날 것 같지만 Nah U 또 너를 떠올려 노래 부르며 널 위로해봤지만 Nah 우 또 네가 돌아오진 않겠지 너를 못한다며 널리던 네 모습 괜히 생각나 가슴이 아파 잔뜩 쥐한 채로 축 처진 어깨를 애써가 누우며 건너를 불러서 더 슬프게 더 아프게 보고 싶단 느낌으로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지만 그저 흥얼거리고만 있어 Now 또 너를 떠올려 노래 부르며 널 위로해봤지만 Now 또 네가 돌아오진 않겠지 노래가 너무 슬퍼 요즘 없던 노래보다 나 정말 슬픈 건가 봐 네 이름을 부르다 또 거기음을 붙여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내가 너무 주라하잖아 Now 또 너를 떠올려 노래 부르며 널 위로해봤지만 Now 또 너를 떠올려 노래 부르며 널 위로해봤지만 우러넣고 그남자 작곡 이라는 즉 make a Big